안녕하세요. 오늘은 킥 디스 파이어 버닝 32카운트 포월댄스구요. 임프로버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왼발 포워드 스텝 히치 백 오른쪽 돌면서 어깨 보시고 다시 포워드 스텝 왼쪽 4분의 1탄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열두시 방향에서 할게요. 섹션 2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폴드 하실 때 옆으로 스멩이 크롤 투게더 사이드 오른쪽 프레스 오른쪽 4분의 1탄 투게더 킥 볼 포워드 스텝 제자리에서 카운트 할게요. 1 & 2 3 &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락 비하인드 오른쪽 2분의 1탄 오른쪽 4분의 1탄 오른쪽 4분의 1탄 왼쪽 4분의 1탄 왼쪽 4분의 1탄 하실 때 시작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폴드 스텝 왼쪽 2분의 1패버튼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& 3 4 & 5 6 7 & 8 칼 카운트 1 2 3 4 5 6 7 & 8 1 2 2 3 4 5 5 6 7 & 8 1 2 & 3 4 & 5 6 7 & 8 2월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7,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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